오늘의 맥시발리스트로 오는 거군요. 아이들과 여행들이다 보니까 그 미니멀리스트로 한 면의 완벽한 이럴 겁니다. 그냥 최애 한물로 가져가서 놀래는 게 낫다고요. 그것도 그렇고, 그리고 약도 그렇고. 혹시 필요한 한 건? 저희는 주로 다 가져가면 돼요. 살펑지 않는 거 같은데? 어, 처음에는 여행지에서 아, 그냥 가서 사시 먹으라는 생각이 드는데 맛은 좀 잘 안되더라고요. 응, 안 돼. 어, 거기 이거 중지가 좀 소 dru전입니다. 아니, 지금 이 고거 1 신고 연기로는 거꾸로는 거꾸로는 거꾸로бы 학생들이 많이 몰래 주 mestles 아, 예를 들면 건데... 아, 예를 들면 네. 고거 10 기 당시에는 안 불이? 아니, 음. 네. 네. 이 기사에서 좀 더 오고 Перв자리에 있는 거꾸로는 거꾸로는 게 아니라 좀 더 있다가 주기 이런 거꾸로는 게 tactile 아, 그래서 더 위험한 거꾸로는 게 제일 좋아요 아, 예를 들면 거꾸로는 거꾸로는 게 아니라 아, 예를 들면 거꾸로는 게 맥시라고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.